몸에 힘없는 거, 힘줘요. 이 힘없는 거 이거 넣어줘야 되겠죠? 이거 봐, 내 쳐다봐요.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서 안 들어가요. 이렇게 하면 없어져버려. 이렇게 하면 들어가. 이렇게 하면 나와봐요. 옛날에 이게 장난인 줄 알았지? 그럼 나는 70억을 0.0초에 전부 힘을 빼버려. 70억을. 여기 앉아가지고. 그래 안 그래? 다시 다 넣어라. 들어갔어, 지금. 내 마음대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. 이제 넣겠지? 유튜브 볼 때 처음에 저런 거짓말이 있나 이랬지? 네,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. 이제 보니까 실제지. 이제 건강해졌고 축복 들어갔고 성경 들어갔고 다섯 천사 들어가고 다 고쳤어요. 아까 이 질문, 이 질문, 이거는 특정 종교는 엘로힘이 창조했다고 하고 있어. 특정 종교는.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를 걸면 안 되겠죠? 여러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? 우리는 확실한 걸 보고 있는 거고. 저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게 있나 없나? 없습니다. 그 대신 자기들이 믿으니까 믿는 데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?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순이 됐든 다른 종교이 됐든 내한테 많이 찾아와 복 있는 자들이야. 알겠죠? 질문 아, 네.